자 갠님들 지금 대형견들도 밥을 다 주고 먼저 작은 친구들 바깥에 나왔습니다 여기 몽땅이 그리고 저기 순심이 코코 이렇게 셋이 나와 있구요 조금 덥기는 한데 애들 바깥에서 시간 보내기에는 문이 없어 보이구요 그리고 바비는 안에 있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군데군데 물기가 있는 곳이 좀 있어 가지고 아까 견주님 요청대로 그냥 실내에 있게 할 거에요 다 일로 와봐 니케 일로와 니케 오케이 아 니케 왔어 잘 왔어 바비는 여기 있구요 아이고 바비 또 기저귀 틀어졌구나 바비가 몸이 작아가지고 기저귀가 자꾸 벗겨지더라구요 이제 요렇게 소식 전해드리고 어 예 갠님들 오실때까지 아이들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시험 보내기 할게요 잘 아 예 양자 이어 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